이 의식이 대통령 출마 못하게 확실하게 마크하고 나랑 같이 청와대 가자 90823 그게 네 임무야 성북동 만년 백수 신청하고는 어느덧 변함없이 빙글빙글입니다 암흑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 계획과 약도는 보시는 데요? 계십니까? TV보다 얼굴이 짭십니다 그럴리가 어디서 들어오시게? 카체트 라디오가 고장이 났는지 소리가 안 나와 팀장님 전공인 거네요 베트남아 이런 걸 좀 빼어놓을까? 이 의식이랑 24시간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하고 보고한다 이 친구의 거 아니에요 물건이야 철저하게 이 의식 그림자 되는 거다 하아 입에 맞을 줄 모르겠네 아빠다 아빠? 무슨 아빠? 입에 맞을 줄 모르겠네 연극... 연극배우 전부 장관ISM